테피스트리는 박내연의 일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오랜 관심과 예술적 실험 정신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표현 형식입니다. 테피스트리 제작 워크숍 직조 시간은 주변의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표현함으로써 삶과 예술의 균형을 이루었던 박내연의 예술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